읽어주는 교과 제 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 5월 15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34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일곱 형제들 틈에서 자라던 한 꼬마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우유 한 잔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던 처지였다. 만약 우유 한 잔이 있다면 두 아이가 서로 나누어 마셔야 했는데 먼저 마시는 아이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다. 이 꼬마가 병원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간호사가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한동안 우유 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꼬마는 집에서의 궁핍함을 떠올리며 이렇게 물었다. 어디까지 마셔야 돼요? 가여운 생각이 들어 목이 맨 간호사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꼬마야 다 마셔도 돼. 다 마셔. 이 소년같이 구원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으며 또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다. 수세기 동안의 노예 생활과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 맺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행하기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순종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소중한 사람과 맺었던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값어치는 무엇을 통해 발견하게 되나요? 4.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5.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의를 내세우려 하는 것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6. 어떤 결심과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줄까요? 7.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8.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였습니다. 9.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기상캐스트